자 이제 왔다. 주인공 들어왔다. 일로 오지마. 화장실 왔어. 야이씨. 아 줏됐다. 곡성의 소박이다. 아 이거 왜 이래. 한데 오늘 여러분들. 오늘 우리 8명이잖아. 한 술 먹방 진행하고 노잼이다. 여기서 먹어야 돼요. 노잼? 자 베란다에서 혼자 만약에 오블로 갑니다. 오늘 사람 많아서 오늘 노잼이고 약간 한다. 그럼 오디오 많기 때문에 바로 저기서 여러분들 변하고 변하고 던질게요. 안주 주나요? 자 그러면 솔직히 오늘 김태경 님이 소개팅으로 왔으니까 태경 님이 한 분 정하기. 아니 지금 하는 건 뭐 룸바 온 거 같아. 뭐하지 마. 완전 완전 안정해. 어 예. 지금 어머니 옆에 계신데. 아 어머니 멈췄어요. 어머니 약간 화해하고 싶어 오셨네. 와 연봉상 얼굴 빈 거 마시게. 양옆에 여자 두 명이. 영자왕이야 뭐해요. 아니 야 빨리 반응이 좋네. 채팅장 좀 띄우면 안 돼 가운데. 아 예 할 줄 몰라 할 줄 몰라. 윤동이 할 줄. 용종아 빨리 해라. 너 이제 위래 온다며 맞지? 아 진짜 뭐 종투군이야 뭐야. 안 빨리 해. 야 그럼 소맥으로 할까? 소주로 할까? 난 소맥. 소맥 소맥. 나 소맥. 자 오메킴이 타. 아 예예예. 아니 오메킴이 잘 타. 윤종이 오메가 타. 윤종이가 잘 타요. 우리 그냥 웨이터로 불렀어요 개새끼. 아 진짜로. 근데 시원님은 양주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? 저 소맥 파에요. 소맥 좋아해. 오빠가 진짜 양주 팔 것 같은데? 나는 근데 다 좋아해. 난 안 가려. 근데 양주 좋아하는데 다른 줄을 몰라. 아니. 아 뭐야. 그럼 친해지마세요. 예예예예. 아 진짜 친해지려고. 친해지려고. 맞아 맞아 맞아. 아 버서님 짱단 님이 챙겨주세요. 아 옆자리 해놔. 맛있죠. 많이 드세요. 아니 거 저기. 아 이민 님 거 아니야? 아 이민 님이. 아니 젓가락. 아 뭐해 아 뭐해. 뭐하는 거야. 아 뭐해. 왜 그래. 왜 그래. 너무 웃겨가지고. 아니 젓가락 따라하니까 미니 거 뺏어줬어. 몰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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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랐어. 우와 아 뭐야. 왜 왜 왜 왜. 지호 님 글라스 미쳤다 근데. 이게 다 노하우가 있어요. 배워야 돼요 짱단 님도. 아 짱단 님 그래도 미니는 막 따라다니면서 막 숱털 줄고 잡더라구요. 아니 왜 말하는 경우. 약간 존나 쫄래쫄래. 아 진짜요. 쫄래쫄래 따라오더라고. 아니 이분이. 이분이 보니까 야망이 있어. 이민 님이 미국에서 여러분들 건너 왔잖아. 야망 있어 야망. 아닌데 세린 님 같은 경우는. 스타 하기엔 좀 아깝지 않아요? 와 진짜 너무 수수하게 이쁘시네 진짜. 아 근데 재밌어서 하는 거야? 아 맞아요. 아 이 새끼 스타를 존나 싫어하네. 아 나 싫어해. 아 근데 맨날 울고 계시던데? 방송하면 맨날 울어. 누구한테 협박 받아서 하는 거 아니야? 아 야망 아니야? 야망도 우잖아. 야망도 우잖아. 야망도 우잖아. 누구야 누구야. 아 우리로. 아 네 갔습니다. 아 이명박 팬분들 어서 오세요. 아 닮았잖아. 아 닮았잖아 여러분. 아 우리 좋아해요. 민규 좋아해요. 조만간 방송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 그럼 세린 님 같은 경우는 이런 압박 진짜 처음이죠? 어때요? 근데 약간 연예인 보는 기분이에요. 아 그거 나보고. 확실하게 말할게. 우리 셋은 네이버 치면 나와요. 안 나와요. 진짜 안 나오잖아. 내 손에 나와요. 안 나와요. 근데 저는 오메킴 님이 제일 영원인 같은데? 왜요? 오메킴이 여자한테 인기 되게 많아. 아 진단지. 아 왜냐면은 저 형이 안전하잖아 되게. 아 근데 여자들이 오메킴 좋아하는 이유가 뭐야? 안전하잖아. 열을 찰 줄 안 하고. 근데 인정. 야 오메킴이 진짜 소시오패스인 게 뭔지 알아? 오메킴. 와서 모르는 줄 알아. 무성님. 소나가 나 좋아하는 거 같아. 야 나 그랬어? 아 진짜? 그랬어? 야 근데 민희가 내가 봤을 때는 약간 술 먹방 할 때 좀 텐션 떨어지는 스타일이야. 아니야 아니야 내가 다이낙방을 잘 못 보게. 근데 혼자 하시는 것도 못 보겠던데요? 아 진짜? 아니 아니야. 진단해. 아 방아진 거래 나는. 아 근데 형. 좀 뭐 안주 더 없나? 아니 저 젓가락 갈대가 저거. 야 밥 잘 치워주는 누나 불러서 라면 끓여보라. 아니 그거 잘 돼 형 요새? 아 잘 돼. 그래도 떡볶이 스푼도 들어왔어. 아 근데 그 사람들 미쳤대요? 너한테 모델이 지금. 야 이거 먹어 누가 사. 왜 이 가시니가. 왜 줄 따라와줘요. 진정. 아니 근데 어때요 여성분들은? 소개팅인지 아예 모르고 왔어요? 아예 모르고 왔어요. 아예 모르고 왔어요. 아 이거 뭐야. 두리! 두리!